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먼저는 옛날처럼 국어 수학 잘한다는 전부 아니다 그림 잘 그려도 공부 잘하고 이제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국영수 잘한다고 음악 하더라도 공부 잘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럼 김현나는 공부 잘했냐 그럼 박태환은 공부 잘했냐 아니다 공부에도 여러가지 노래 잘 부르는 거 대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저를 스타로만 되는 만화인데요 이게 만화가 되는 거에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요 이게 드라 떨어뜨리다 라는 걸 만화로 표현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